리차트 비상사태다. 세루시아 대통령의 딸 레이첼이 납치되었다. 납치범은 예전 왕관의 마지막 혈풍인 셰르도로 지정된다. 그는 북속쪽 오래된 성에 있지. 그는 레이첼 생명의 대가로 군사 비밀을 요구하고 있어. 제한시간은 1몰까지.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 성에 잠입해서 레이첼을 구해줄게. 범죄 조직인 와일드 독이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행운을 빈다, 리차트. 내 간지 폭풍 사격수를 보여줄 때가 왔군. 세루시아 대통령의 딸 레이첼이 납치되었다. 성에 잠입해서 레이첼을 구해야 한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작은 공화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 1인 군대가 나설 시간이다. 리차트 밀레아 그녀는 지금 죽었을 것이다. 우린 안 돼요. 레이첼 맥퍼슨 이렇게 멀리까지 왔으니 나의 손님으로 즐겨보도록 해. 체루도 가로우. 확실히 해주지. 와일드 독. 시간 휘기. 네 애비는 왕국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500원 세 개를 넣어주세요. 이 나라는 이제 곧 나의 것이다. 아 복수의 맛은 달콤하군. 네 애비는 왕국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못 내리냐. 우리가 치밀당했어. 뭐야? 걱정하지마. 우리 애들이 쏴 죽을테니. 거기야 쏴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민 안 돼요 한정이에요 내 이름은 올버린 각오해라 다 끝났다 여자는 탑 꼭대기에 있지 지금쯤 죽었을걸 족통 조심해요 내 이름은 샤롯도 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그렇군 니가 레이첼을 구하러 온 바보 녀석이군 먼 길 오셨으니 제 손님으로 즐겨주시죠 어쩌나 내 보스를 죽이다니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되지 여자는 내가 데리고 있으니 오늘 시험해봐야겠군 넌 여기서 기다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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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구하러 왔군 이제 한 번에 끝내보자고 확실하게 해야지 깜짝마! 내놈과 이 냄새나는 성이 타버려도 상관없어 잘가라 날 놔줘 망쳐! 아, 나 보고 안녕히 계세요. 우리의 출시 괜찮습니까? 감사해요. 하지만 걷지 못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대통령 따님. 국방부 장관자리만 주신다면야. 리처드는 또다시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했다. 아, 이 게임 정말 재밌었어. 타임 클라이시스. 브라시에서 최고의 게임이었죠.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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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